그럼 이어서 지역콘텐츠와 경북스토리 산업에 대한 이상호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.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. 경북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. 100번 동의하고요. 사실 그 소재를 개발하다 보면 이게 왜 아직도 안 만들어졌을까. 어떤 소재들은 제가 얘기하면 창작자들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재미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문제는 소재로서만 머무를 때는 결코 이렇게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. 경북이 워낙 소재주의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게 자꾸 꿰는 데에 대한 투자와 고민들이 없는 거 아닌가. 좋은 구설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잘 가공해서 정말로 그 가치를 드러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보배가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